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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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네요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 청소하는 법입니다 별걸 다 찍네요 제가 제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찍을지 몰라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되네요 다이슨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창립자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기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철학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거 그 면에서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좋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다이슨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실제 무엇까지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도 너무 멋져서 실제로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다이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다이슨 청소기가 막 화제가 됐을 때 정말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베이 사이트를 통해서 리퍼블리쉬 제품이 있어요 연말에 가끔 그 행사할 때 그런 세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입해서 저희 부모님 집에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불편하다 어쩌다 그러셨는데 조금 써보시더니 되게 편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로는 충전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아버지가 이거 고장 났다 어떻게 고치러 가야 되냐 그러셔서 아시다시피 리퍼블리쉬로 외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는 과정을 한번 다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과정이 권할 수 있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유튜브에 또 다른 동영상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뜯어보실 분들은 뜯어보시길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제품은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뜯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도 이걸 뜯어보면서 몇 가지 실수들을 좀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뜯다가 배터리가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충전 잭 부분이 아예 부러져서 어떻게든 복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배터리만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보니까 청소를 충분히 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의 청소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동영상을 찾아봐도 대부분은 청소를 하면 괜찮아진다 라고만 나와있지 아주 디테일적인 청소라든지 어떤 데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뜯어보면서 보니까 딱 한 곳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뭐 물론 기본적인 분해는 다이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할 거예요 이거 뭐 봉 빼고 뭐 이거 거리 빼고 앞에 거 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소하는 법도 저 말고도 동영상들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거 분해해서 얘네들도 다 일일이 청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놓던 건 바로 이 본체 쪽이었고 본체 쪽을 뜯고 수리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 한 곳만 정확히 짚고 가려고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 필터는 뭐 청소 자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요거는 또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뜯어서 빨아 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 봤는데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요쪽 그 필터를 끼는 요 접합 부위가 생각보다 약해서요 물론 그렇다고 이 플라스틱이 재질이 조금 특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좀 늘어나면서 좀 보기 흉해지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요걸 분리해서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요건 교환으로 판매를 하니까 한번 새로 구매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도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물로 닦아도 뭐 잘 닦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소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워낙 그 시골집에서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먼지가 좀 데미지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건 놔두고요 요거 한번 누르시면 요거 열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번 더 눌러서 얘를 분리하면 되고 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청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저는 다 뜯었어요 결국에는 다 뜯어서 청소를 했었는데 요걸 빼시고 요쪽 안쪽에 있는 쪽 요쪽이 좀 먼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로 다 세척을 하긴 했는데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쪽에 홈이 있어서 잘 닦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지만 잘 불어내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한 소리나 이런 걸로 청소 하시는 게 맞으실 거 같고요 요망도 빠집니다 요망을 잡아 땡기면 요쪽 끝에 여기가 하나씩 똑깍똑깍 그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해서 여시면은 열리긴 하는데 제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요게 부러지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 뜯게 되면 다시 조립했을 때 부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후면에 요것도 뜯었었는데 얘는 V6 버전이라 뜯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애들은 요것만 분리해서 가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근데 뜯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분해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여기 일단 나사를 하나 풀어야 되고요 여기는 십자나사니까 그나마 낫죠 그래서 십자나사를 풀르고 이거를 이것도 이 안쪽에 이렇게 걸리는 걸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잘 뜯어 내셔야 되는데 잘 뜯어 내셔도 플라스틱에 이런 데미지 입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서 뜯어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그럴 때 분리하시는 거는 요쪽 안쪽에 있는 나사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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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네요 요쪽에 있는 나사 요 두 나사를 풀어 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중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호환 배터리를 꽤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한번 호환 배터리를 사 봤는데 왜냐하면 요 충전 쪽 요 안에 단자가 부러져 가지고 이거를 배터리를 제가 다 뜯어서 요 부러진 걸 어떻게 본드나 혹은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볼까 그랬는데 부품이 흔히 구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에요 다이슨에서 다 만든 부품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쉽게 교체가 안 돼서 그 배터리는 포기하고 배터리도 꽤 오래 썼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배터리를 통으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사용을 했더니 누르면 좀 작동이 되다가 이쪽에 파란 브릭 깜빡 깜빡이면서 작동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내가 분명히 청소를 다 끝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거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뭐냐면 요 안쪽 구멍에 요 안쪽 구멍으로 요쪽 구멍과 그 다음에 요쪽 바깥쪽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요 구멍 사이에 밸브가 하나 있어요 판막 같은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려나 요렇게 요쪽에 요 안쪽으로 요 판막 같은 게 있는데 요 판막 주위에 먼지가 쌓여서 얘가 똑깍똑깍 할 정도로 안 움직이면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혀 생각 안 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청소를 잘하면 괜찮아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봤어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아 그냥 청소만 잘하면 되나 보더라도 청소를 다 했는데 내가 뭔가 미흡하게 했나 왜 안 되지 자꾸 똑같은 에라가 나지 그리고 찾다 보니까 바로 요 판막에 의해서 요 판막이 제 생각엔 그건 거 같아요 압력이 강하게 걸리면 이 빨아들이는 게 강하게 걸리면 판막이 열리면서 그걸 다른 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역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판막인 거 같은데 얘가 걸려 있으면 이쪽에서 그 도는 펜의 압력을 감지해서 파란색 불빛 깜빡이는 그런 에라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 판막 그 사이 위아래 움직이는 그 홈 쪽에 먼지들이 쌓여서 이 판막이 안 움직이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기시면 더 이상 분해하지 마시고요 닦을 수 있는 부분만 닦고 털 수 있는 부분만 털어내고 대신 요 판막이 정확히 왔다 갔다 쉽게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하셔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걸로 해서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닦았는데 각도나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닦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해를 해볼까 했는데 분해를 하기 위해서 안쪽 나사랑 그 다음에 밑에 나사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나사를 위해서는 이 전원단자 부위를 분리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부러질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뜯기가 좀 모아서 다시 이 안쪽에다가 뭐 이런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해서 빈틈을 잘 닦았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파란불이 깜빡이는 에라 메시지에 대한 거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판막이 정확히 작동이 되고 있느냐 이걸 감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 다 하셔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이 판막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 뜯는 걸 보여드리는 건 저도 귀찮아요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참조해 보시고요 단지 이 판막만 한번 더 신경 써서 청소를 해 보시고 그래서 살아나신다면 아마도 좀 더 편하게 더 이상 뜯지 않고도 해결이 될 거예요 다이슨을 뜯어 보니까 고객이 뜯지 말아야 될 거는 별나사로 되어 있고요 고객이 뜯어도 되는 부분은 십자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나사로 풀러서 해결하는 거 그래 봐야 배터리 분리밖에 안 돼요 어쨌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곤 풀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이 나사를 풀면 탁 하고 터져 나와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그 모양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확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꽤 많이 겪었어요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오늘 다이슨 청소기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뭐 대단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직접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있는 판막 이것만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이상 없이 꽤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청소기가 단단하고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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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